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다운로드 링크의 경우 설명창이 있고요. 적은 방법, 다운로드하는 방법 등은 여기 설명창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이성우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좀 되게 모션이나 이런 게 되게 퀄리티가 높아서 가지고 와봤어요. 일단 RTX를 켜주도록 할게요. RTX를 한 번 오랜만에 켜도록 하죠. 자, RTX를 이렇게 켰고요. 일단 이렇게 칼부터 있고요. 카타나라고 적혀있네요. 보시면 일단 날개짓 하는 것부터가 모션이 상당히 괜찮은 걸 볼 수가 있죠.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죠.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생겼어요. 랜턴이죠. 랜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되게 낙지 같아. 살아 움직인 것 같아요, 실제로. 되게 부드럽죠? 그 다음은 이제 얘네들인데 되게 무섭게 생겼죠? 되게 정상적인 그런 게 없어요.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. 소리를 좀 줄이고 얘가 칼 들고 있는 거구나. 서로 싸우는 건 없네요. 다 소환한 건가? 근데 밤으로 바꿨고요. 서바이벌로 한 번 바꿔볼게요. 순간이동에 나 무안으로 죽어요 무안으로 즐겨요? 미안해 무안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약간 파피 플레이 타임에 들고 잡아 죽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이런 무대였어요 네 뭐 다 잡았습니다 되게 무서운 거 즐기시는 분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 다 네 끝